안녕하세요. 하나바이블 청소년부 2과정 2학기 37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우리 37과의 제목은 깨끗함을 얻은 이방인의 감사입니다. 우리 학습개요를 통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배울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 16절 두 개의 구절이 되겠습니다. 학습 요점입니다. 잘 보시고 익히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진정한 감사를 표현한다. 교육목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은혜를 깨달아 알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며 산다. 입니다. 우리 단계적으로 37과 볼까요? 네, 역시나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아이들과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우리 본격적인 공과의 시작, 숲을 만나다 단계에서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배울 말씀을 쭉 한 번 더 정리하는 겁니다. 열 명의 한센병 환자, 그리고 깨끗함을 받음, 감사한 단 한 명, 구원을 얻음,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깨뚫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나무를 보다 단계에서는 QR을 통해 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에 질문에 답하는 거죠. 나의 감사 표현 지수는 몇 점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다 단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지에 대해 함께 나눕니다. 자, 마지막 길을 걷다 단계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 고백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심한다. 입니다. 자, 이렇게 37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제를 한 번 볼까요? 깨끗함을 얻은 이방인의 감사 자, 숲을 만나다 입니다. 네,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죠. 어떻게 할까요? 열 명의 한센병 환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 열 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자 두 번째 키워드, 깨끗함을 받음이죠. 예수님께서 열 명의 한센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 감사한 단 한 명. 자, 열 명의 한센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됐지만 아홉 명의 환자는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딱 단 한 명의 환자,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죠. 구원을 얻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찾아온 단 한 명의 한센병 환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숲을 만나다입니다. 그 아래 질문이 있죠. 다시 돌아온 한 명의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15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역시 그림목상과 우리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림목상, 우리의 기억들을 저장해놓으며 그것에 있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림이죠. 자, 우리 외울 말씀 누가 보건 17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네, 어떤가요? 잘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더하나바이블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기억합시다. 더하나바이블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알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나무를 보다인데요. 네, QR 통하여서 영상을 보고 난 뒤에 아이들과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의 감사 표현 지수는 몇 점인가요? 나의 감사 지수는 몇 점인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다. 스텝 1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머리로는 알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얼마나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세요. 네, 우리가 또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그것에 있어서 감사하며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아이들과 생각해 보고 나누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길을 걷다에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돌아온 한 명의 한샘병자처럼 매일 감사한 일을 찾아 고백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해 봅시다. 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적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땡이 아니라 한 주간 아이들 주중에 신방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정말 이것들을 잘 표현했는지 잘 실천했는지 확인하고 나누면 아주 풍성한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7과였죠. 깨끗함을 얻은 이방인의 감사. 우리가 한 명의 한샘병자처럼 감사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사를 모른 채 하면서 그냥 그것들을 누리면서 하나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으로 갔던 우리 아홉 명의 한샘병 환자가 아니라 한 명의 한샘병자처럼 하나의 앞에 나와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 그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37과 교사 교육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